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 뭐 요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node.js에서 제시하는 node.js로 웹서버 만들기 라고 하는 이 코드 기억나시죠? 저 코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상태일 거예요.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일단은 저의 파일로 한번 옮겨볼게요. 자 이렇게 웹서버 2.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붙여넣기 한 겁니다. 자 코드를 한번 읽어보죠. 웹서버가 되기 위해서는 node.js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모듈 중에 http라는 모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 모듈을 require 한 다음에 이제 http 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것이죠. 그리고 그리고 http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http 객체가 있을 건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create 서버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. 그런데 왠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막 형식들이 나오죠.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밑에다가 똑같이 한번 써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. http 그리고 create 서버 자 이거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. 아직 작성 안 끝났어요. 그렇게 되면 create 서버에 의해서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그 제어할 수 있는 객체라는 것을 리턴해요.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얘기는 이것과 같은 거예요. 크리에이트 서버가 리턴한 서버 객체에 점 리슨 한 것과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덩어리는 사실은 이 두 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조금 살펴보면 우선 제가 이전에 인터넷 수업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p라는 것이 있고 port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ip는 어떤 컴퓨터를 식별하는 식별자 주소 같은 것이고 port는 그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서버들 중에서 어떤 서버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식별자였죠. 기억나시려나요? 아무튼 그거였는데 음... 우리가 웹서버를 만든 다음에 그 웹서버를 어떤 port가 실행시킬 것인지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리고 그때 뭐를 하냐 다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컴퓨터에는 0번부터 65535개의 port가 있고 우리는 이 port 중에서 어떤 특정한 웹서버를 만든 다음에 그 웹서버가 특정한 port를 바라보게 하면 사용자의 요청은 그 port를 향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즉 우리도 create 서버를 통해 서버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서버가 어떤 특정한 port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. 요 위에 적혀 있는 1337번 port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. 변수 어떤 IP를 타고 들어온 사용자를 수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호스트네임을 이렇게 적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 서버가 되었을 때 이 콜백이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놓으면 서버가 리스닝에 성공했을 때 server running at 호스트네임 port가 화면에 출력되는 코드입니다. 자 그렇게 해서 리스닝이 수립이 되면 이제 웹서버는 특정 포트를 째려보고 있잖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 포트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을 출력할 것인가 라는 것은 서버를 생성할 때 요기에 입력 값으로 역시나 익명함수를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 인자는 리퀘스트 리퀘스트와 관련된 요청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리스폰스와 관련된 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입니다.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크리에이트 서버에 있는 요거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에요. 다만 위에 있는 게 축약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소하실 거지만 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.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것도 밑에 있는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. 축약형인 거예요. 아시겠죠? 너무 심란해하지 마세요. 저런 거 보고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정보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객체를 담고 있는 두 번째 매개변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. RES라고 리스폰스의 약자죠.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하셨죠? 근데 보통 기니까 요렇게 관습적으로 합니다. 자 RES head 해가지고 이거 그냥 카피할게요. 자 right head가 뭔지는 모르셔도 되고 밑에 있는 hello world 결과적으로 hello world를 찍어서 보내겠 리스폰스 응답하겠다라는 그런 코드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이 밑에 있는 코드로 완벽하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? 자 node 웹서버 2.js 실행하면 running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저는 요 주소를 카피해서 요렇게 해서 접속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바로 node.js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서버를 만드는 화면이고 코드고 여러분은 아마 이제 이 코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. 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. 어려운 내용입니다. 어려운 내용 자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. 사실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 직접 웹서버를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. 근데 이것도 편하지만 사람은 만족이 없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잖아요.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코드를 훨씬 더 적은 코드로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소위 도구들 또 프레임워크라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노드를 직접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선택한 프레임워크은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겁니다. 홈페이지는 익스프레스 js.com 이고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서버 쪽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홈페이지입니다. 그리고 잘 보시면 밑에 코리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감사하게도 이 한국에 계신 개발자 분들이 요거를 이제 번역해서 올려주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익스프레스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들에 대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